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초중반쯤에 국정교과서를 무단으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교육부 측에서 교과서 지필 책임자의 도장까지 훔쳐가지고 몰래 막 직인을 찍고 날치기로 수정을 했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거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교과서를 지필 책임자의 도장까지 훔쳐가지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거 윗선의 개입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 정권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딱 잡아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오늘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번 정권의 그 공식대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하고 상관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유죄로 판결이 나죠. 이 사건 역시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지필된 국정교과서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필자의 동의도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수정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교육부 간부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당시에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은 그동안 교육부 측에서 지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교과서의 수정 기획부터 여론을 조작하고 지필자 패싱 거기에다가 협의로 위조 등 전 과정에서 교육부가 불법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판결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2018년이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 교과서 내용을 A씨는 총 213곳을 수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 지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런 짓을 하다 걸려가지고 2019년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에 교육부 정책과장 A씨가 수정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A씨는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로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보면 최근에 KBS에서 있었던 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KBS의 아나운서가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KBS도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이 사건 역시도 거의 똑같은 성향의 사건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손은 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아무튼 교과서 지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교수는 교과서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신도 모르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 측에서는 지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잡아댔고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우겼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과장이었던 A씨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했고 A씨는 2017년도에 직원이었던 B연구사에게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면서 가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다가 접수시킬 것을 지시를 했고 또 지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면서 수정을 거부하니까 박용조 교수를 배제시켜버린 다음에 다른 교수가 대신 수정을 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교육부 과장이었던 A씨는 출판사 담당자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A씨는 B연구사에게 지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박용조 교수의 도장까지도 훔쳐가지고 도둑 날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 전 과장이 조작이라든가 수정을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6064곳 그리고 학생 43만 3721명에게 배포되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데 교재로 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 측에서는 교육부 수정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편찬 위원장을 완전히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피고인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사물을 담당하는 중에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범행을 주도한 과장 A씨 말고도 B연구사에게도 진영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출판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유예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교과서 불법 수정이 윗선이 있었는지는 결국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검찰은 교육부 과장이었던 A씨하고 B연구사 등 교육부 실무진 2명이 교과서를 불법 수정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딱 여기에서 멈춘 게 가장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검찰은 당시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현 정부 역사관대로 교과서를 다 뜯어고친 일인데 이거를 교육부 전 과장이 주도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실무 관료들이 모두 다 뒤집어 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살펴봤더니 뭔가를 뒤집어 쓰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았겠죠. 지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쓴 교육부의 전 A과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A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나서도 불이익은커녕 유가휴직을 했고 현재는 국립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야권 측에서는 윗선까지 수사가 번지지 않게 A씨가 총대를 매고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정도로 크게 사고를 쳤으면 이쪽 동네에 발도 못 붙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뭐 다른 국립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100% 누가 뒤로 봐준 거지. 네 아무튼 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 측에서는 교과서 수정 규정이 미비해가지고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가 별도로 취할 입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A씨하고 그 변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교육부 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뭐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국에 배포되는 교과서를 윗선도 아니고 교육부 과장 한 명이 GP 책임자의 도장까지 훔쳐가지고 교과서 몇백 곳을 수정을 했다라는 게 상식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누군가가 장난친 것으로 보이는데 힘이 없으니까 참 밝힐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 보면은 이번 정권에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덜식 애국자들이겠지만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길 바래가지고 교과서 내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대통령의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 막 경쟁서 평가도 자기들끼리 막 조작을 하고 밤에 막 출근을 해가지고 다 폐기시켜버리고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한 사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출국 금지 서류까지도 불법적으로 조작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온갖 애국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애국자들을 믿고 이번 정권에서는 우리는 레임덕이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오만방장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정권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